영업전자공학부 김유승 수학 1 기말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. 목표입니다. 첫 번째는 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분의 종류와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설명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으로 간단하게 네 가지 사인적분, 코사인적분, 쌍고사인적분, 쌍고코사인적분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적분입니다. 이제 적분 같은 경우는 적분이란 주어진 함수의 기준 원시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그 함수를 적분한다고 합니다. 밑에 있는 20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는 dx라고 간단하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. 넓이와 부피 및 부피 개선 및 이제 여러 과학 분야에서 유형이 사용되며 이제 옆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사각형 가로 길이를 이 가로 길이를 좀 더 작게 줄일수록 점점 위의 영역을 나눌수록 원래 구하고자 했던 이제 구강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이 곡선, 이 파일스 곡선 곡선 아래의 넓이에 있는 이제 가까운 값을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적분의 정리입니다. 적분은 이제 간단하게 보정적분, 정적분, 부분적분, 치안적분, 인상적분 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.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이제 함수를 구분하는 개념과 함수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. 함수를 구분하는 개념은 경사를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함수를 통합하는 개념은 곡선 아래의 면적을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두 연선은 계산 영역을 어디서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수값과는 별개로 서로 상반됩니다. 기본 정리 첫 번째입니다. 미적분학의 제일 원론적 정리라고도 불리며 이제 일부 함수의 함수 일부 함수 F의 무기한 적분 중 하나인 이제 적분한 함수 F를 대문자 F를 변수의 결합으로 F의 함수 F의 적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볼 수 있듯 이제 다친 과로 이제 AB에서 연속 그리고 열린 과로 AB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이제 대문자 F의 F'X는 이제 함수 미분한 함수의 F'X로 보이게 됩니다. 기본 정리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미적분학의 제2원론적 정리라고도 하지만 뉴턴 라이브니즈 공리라고도 불립니다. 어느 정도 간격에 걸친 함수 F는 F의 적분은 무한히 많은 항병성의 대문자 F라고 하는 어떤 것을 작용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. 식으로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T, D, D는 이제 대문자 F, B이 적분한 적분 상태인 대문자 F, B 마이너스 F, A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삼가함수에 대한 적분입니다. 자 첫 번째 사인적분 사인적분은 이제 적분한 S, I, X는 사인 X분의 X의 X는 0에서 시작하고 무한대에서 끝나는 정적분입니다. 여기서 이식에서 볼 수 있는 T분의 사인 T는 T분의 사인 T는 싱크함수 혹은 0번째 구면 배살함수라고도 불립니다. 그리고 코사인 접분입니다. 접분한 상태인 대문자 C, I, X는 X는 무한대에서 끝나고 무한대에서 끝나는 코사인 X분의 X의 정적분일 때 이때 이제 C, I, X는 접분한 함수 대문자 C, I, X 또는 사인 X는 감마 플러스 LNX분의 LNX 마이너스 접분 대문자 C, I, X와 같이 성립하게 됩니다. 쌍곡사인 접분입니다. 쌍곡사인 접분함수는 이 위에 있는 이 식과 같이 정의되며 이 위에 있는 식의 함수의 테일러 곱수는 밑에 있는 S, I, H 대문자 S, I, H, X 시그마로 되어 있는 이 식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. 쌍곡사인 접분입니다. 쌍곡사인 접분은 쌍곡사인 접분은 위와 같이 이식과 같이 정의되는데 이 식에 있는 이 감마 이 감마의 이제 감마는 이식에서 이 감마는 오일러 마스캐론이 상수에 해당됩니다. 인상입니다. 인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손님의 감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